안녕하세요. 제이리저트입니다. 요즘에 프랜스티스탄 탐매하는 카페가 많잖아요. 그 카페만큼 맛있는 프랜스티스탄. 프랜스티스탄. 프랜스티스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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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계란 마늘 계란 마늘 다진 고춧가루 계란 김치 다진 고춧가루 김치 다진 고추 다진 고추 양념장 딸기 토마토 부추 고추 소금 야채진 일어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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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한입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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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다닐게 만들던 물, 면, 더λεί, 더일, 더위! titled 그릇에 남은 물 잔잘 지ópüt 둘 껍 hooks 물 전 파프리카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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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속은 부드러우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에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그 다음에 카라멜라이징한 바나나 그리고 토치에 의해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요 겉바속촉 같은 느낌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